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9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tart of Boat Tour Boat 여행의 시작은 Far From Far From은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었다. 무언가에서 선행사 포항 관계내명사 What? 주의하시고요. 무언가 외문사 내가 기대했던 것 수로부터 여기까지 대각어로 썼죠. 어법 대각어 하다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건데 이런 뜻이죠. 완전 망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None of the Wild Life 그 다음에서 Death 생략구조죠. Death 생략되고 ISO까지 Wild Life 수식하는 구조에요. 그러면 어떠한 야생 내가 봤던 어떤 야생의 것들도 Was None 주어 Was 단수 이그자릭 비동사 뒤에 허용사 그래서 이그자릭은 이국적 이국적이지 않았다. 우리 동네에서 보는 거랑 똑같았단 말이에요. 나는 could only see only 삽입절이고요. 초동사 뒤에 동사원형 나는 오직 봤는데 덜 지루한 그레이 락은 회색의 돌들을 This is also hot 이 선역에서는 날씨를 나타내니까 빈칭 주어죠. 빈칭 주어에 또한 삽입절 So hot 너무나 hot and humid So humid 습한 So that 구조로 썼어요. 너무나 습하고 더워서 That I could not 또 부정어죠. Could not enjoy 초동사 또 뒤에 동사원형 즐길 수가 없었다. 투어를 풀리 풀리 부사가 enjoy 라는 동사수 시켜주고 있죠. 완벽하게 투어를 여행을 즐길 수 없었어. 그러나 이제 내용을 볼게요. As Boat slide into the Bay Park 칸을 할 때 As는 시간제를 when으로 봐주면 돼요. 자 그 Boat가 자 슬라이드 인투 할 때 미끄러져서 들어갈 때 자 하면 베이는 항만이죠. Parcarnal이라는 항만에 끊어주시고 All of Sudden 갑자기 갑자기 삽입절 자 내 엄마가 샤우티도 소리질렀어요. Look at the mangroves 명령문이죠. 자 봐라 망고르브를 망고르브 나무예요. 이게 아마 바다에 사는 나무죠. 저 whole new world 전체 새로운 세계가 came into sight 그럼 시야에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자 그 망고르브 수풀들인데 Alongside the carnel까지 삽입절 나란히 자 나란히 있고 수로 자 수로를 따라서 나란히 있었던 이런 망고르브 수풀이 자 Thrilled가 동사 흥분을 시켰다 나를 자 그 다음 as 부터는 밑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as we entered its cool shade 할 때네요 또 시간절 자 우리가 들어갔을 때 its는 소유격이죠. 소유격 뒤에 명사 shade까지 이 숲이에요. 그래서 단수로 쓴 이유는 forest이기 때문에 자 이 숲에 시원한 shade 그늘 로 들어갔을 때 자 나는 fascinated 되어졌다 수동태로 썼죠. fascinated 매혹 되어졌는데 by beautiful leaves 아름다운 잎사귀들과 and flowers 꽃들에 의해서 of mangroves 하면 s 붙어서 나무들이겠죠. 망고르브 나무들의 자 그러나 best of all 또 삽입절 of all with all 무엇보다도 자 나는 참도 되었다는 또 수동태로 썼어요. 매혹 되었다 참 매혹 by native birth native birth 도착 그 동네 새들과 그리고 monkeys 원숭이들과 마지막 and result 에 의해서 result 도마뱀 에 의해서 앞에 나오는 1번 2번 3번 이러한 동물들이 자기들이 움직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 현재 분사 moving 움직이고 있는 among the branches 브랜치는 가지 사이에 강아지하고 가지죠 가지들 사이에서 자 what a wonderful adventure it is not it was 생략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it was로 쓰는게 낫겠죠. 여기서는 얼마나 멋진 감탄문 adventure 모험 이었는가 나는 외쳤다 그래서 필자가 처음에 빡쳤죠 돈 주고 왔더니 돈만 있고 볼 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엄마가 망고루브 나무 생태계가 망고루브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물고기도 살고 동물들도 왔다 갔다 하고 갈까 여기서 보고 기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disappointed 실망했다가 excited 흥분한거죠 지가 언제 그랬니 하는 표정을 짓고 있죠 창피하다가 안도되거나 기뻤다가 혼란되거나 기뻤다가 외로워지거나 혹은 무서웠다가 안도되고 이런건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 빡쳤다 좋아졌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2번이구요 그래서 지금 좀 머쓱한 표정을 짓고 있는 빅키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그루브 수풀 보고 기분 풀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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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 PAL 소재를 고민